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한지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쌀쌀한 공기지만 상쾌하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한지아와 함께하는 투자의 아침,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적감의 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가자지구 불확실성이 중동 지역 전체로 퍼지지 않은 점 역시 안도렐리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주요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텔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가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실적 하향 조정, 소비자 신뢰지수 및 기업 신뢰지수의 하락, 주도 팩터 부진 등을 부정적인 시장 견해에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시장 참여자들이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말 주식시장은 그 기대와는 다른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오펜하이머는 긍정적인 전망을 전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연말 주식시장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인데요. 8월부터 이어진 조정이 거의 끝났고, 밸류에이션은 낮아졌으며, 미국 경제 지지력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업체 웨스턴디지털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 후 상승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시장 기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는데요. 하드디스크와 플래시 사업부를 독립적 법인으로 분리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기업 분할이 제품 개발 및 성장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평가에 주가는 S&P500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체의 GM 소식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와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의 임금 협상이 타결되었는데요. 이번 협상 타결로 6주간 이어진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종료되었습니다. 파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금 협상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주가는 제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 세미컨덕터 주가 약세 소식입니다. 개장 전 예상치를 상위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S&P500 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시장 기대보다 낮게 제시한 영향인데요. 산업용 및 자동차용 반도체 수유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다른 반도체 업체 주가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